아, 볶아 먹는 거구나. 그게 뭐예요? 꼬치가 근질근질하네. 어디 저 꼬치 만져줄 저자 어디 없는가? 수익이래. 전투 체험가? 들어가도 돼요? 아, 네. 뭐 해야지? 예, 반갑습니다. 기사시부리다. 금일은 저... 말씀드려. 저희가 외관에 나와 있고요. 외관 살리기 프로젝트. 외관은 이미 살아있지만 더 살리기 프로젝트. 외관 알리기 프로젝트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게스트 소미아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복입니다. 일단 바로 출발해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가자. 여기가 외관 시작이라. 으리으리야. 외관 시작. 보시면 5급 행정구시 합격 너무 축하드립니다. 으리으리에 의리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디서 못 먹을까? 그렇지, 그렇지. 어? 햄버기 아이가. 일단 가게를 하나 잡아놨는데 낙지를 먹으러 갈 거예요. 미리 잡아놨거든요.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데이트 코스로 시장 오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자친구 데리고 백화점 이런데 가지 말고 시장 가세요. 왜냐하면 백화점 가면 괜히 돈 써야 됩니다. 돈만 높아져. 내가 만원들 보잖아? 세일이다. 낙지 볶음 전문 봉자낙지. 봉자의 한 끼 메뉴 매콤 달콤 쫄깃한 맛. 근데 저희가 이 가게만을 알리려고 온 건 아니다. 여기 모두를 사랑해 달라. 진짜로 맛없으면 죽겠다. 저희가 가야 할 곳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외관입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가 왜 왔냐.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외관 시장 프로모션 혜택.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 어제까지는. 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아 11월. 신발, 의류 다 할인해주고 떡이나 참기름.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주실 수는 없으니까 내가 선택한 게 봉자낙지랑 그리고 여기 없는 빵집이 하나 있어. 빵 먹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휴. 고맙습니다. 와 미역국이네. 손가락만 해. 와 이거. 아 볶아먹는 거구나. 아 진짜 내가 잘라줍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은수 친척인데. 뭐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방금 태어난 아들이네. 아 맛있다. 지금 밥을 손 안 안주라. 생김밥이라니. 저 엄마 좀 시키셨어요. 여기 한 번 먹어볼게. 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강림이 고향이 외관입니다. 그래서 강림이가 외관 가자고 해가지고. 아 지금 놀러 간 적 있거든. 그래서 연사 때 놀았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연예인들 불러준다 했거든. 진짜 예쁜 애들. 연예인도 예쁜 애들 불러준다 했거든. 네. 은수랑 햄버게가 오는 거야. 연예인들 불러준다. 이렇게. 이 땐 이런 사람을 풀면 여기가 핸드그룹을 비우는 거 같아. 그러면 뭐. 해지를 비우는 거. 아 잘 재밌지. 은수는 요새. 은수는 요새 전국 1등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못하더라고. 손야도 이제. 인스타그램이 외국에 터져가지고. 아마. 제2의 김쿠로님. 형님 이런게. 외관 진짜 놀러와더라고. 자비도 싸고. 특히 커플들 많이 놀러오시면. 예. 어문들의 반풍도 많았고요. 좀 색달랐어요. 그 감성이. 약간 일본처럼 가는 느낌. 그 건물들도. 아기자기하고 너무 귀여웠고. 인스타그램도 많았고. 프로모션 혜택이 있어요. 여기 2만원에. 32,000원 할인도 있고. 2만원에. 2만원에. 아 스카프. 외관 이벤트입니다. 이게 지금. 프로모션하는. 약간 외관스럽게. 그 우리 좀. 시장이니까. 어른스럽게 좀. 행동하면서. 한 번. 방송을 진행 한 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받은 아이템을 이용해가지고. 멋지다. 이제 파티셰 빵집 가야 되는데. 유튜브 올릴 거 없으니까. 제가. 사업 좀 할게요. 우리는 외관. 호박이. 아저씨 아줌마야. 저 저 저. 봉자. 봉자. 낙지. 맛은 있네. 예전만 모아봐. 파티셰 빵집이 어딘가야 하는데. 나가야 돼요? 파티셰 빵집. 지라 있나. 그래. 그래. 아 멋있다. 예헤이. 예헤이. 오랜만에 외관 나오니까. 꼬치가 근질근질하네. 어디 저. 꼬치 만져줄. 처자 어디 없는가. 어디에. 됐어요. 당신 손을 늙어가. 끄질 끄질해요. 아니. 예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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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가 나고 있어. 문자면. 서비스. 줄넘. 기우이 펜이다. 문자의 펜이다 하면. 은수 펜이다. 코며 펜이다. 맞나. 길이 가물 ям울하네. 보자. 파티셰가 어디 였더라. 우리 자기가 저기. 검색하면 해보시오. 그래. пл업 고맙다. 22킬로를 걸어야 돼 그러면. 흐흐흐. 아니래. 단독광에 올려놨는데. 자꾸 왜 다들.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배티셰 베이커리. 여기 말하는거야? 너거든 공부를 하고 와야지. 그래서 내가 길찾기 내가 해주잖아 놀라운 사실은 시장 안에 있어 알아 알아 아 기억났다 아 이 새끼가 나아 맞다 아 시장 안에 있었다 파티시에 베이커리 이런 모양이네 오 뭔데? 맛있겠다 네 가자 근데 이거 처음밖에 안 해 홀 있나요? 아 홀 없습니까? 원래 근데 시장은 오른데서 먹는 맛이야 여기가 파티시에 사장님 이름이 파시거든 어? 아 티시에 형님이셨구나 샌드위치 위치가 좋습니다 뭔 소리야? 다 쌀로 만들었나보네 그래서 쌀 적혀있는 거야 아 여기 다 쌀로 만들었어요? 토끼 새 오리 문어 잠깐 아 인마 새가? 오징어 아님? 그거 일리가 있구만 나는 글레이저 도넛 한 번 먹어볼게요 이건 맛없을 수가 없거든 맛있다 야 이것도 맛있어 여긴 진짜 만원 들고 오면 엄청 많이 먹겠다 또 이제 뭐 바지도 먹으러 가야지 그러자 수채 먹으러 가야지 수채 이거 6,000원 6,000원 4,000원 뭐해 이거? 2,000원씩 이거 5,000원 써 받으려고 했어 카드 되죠? 나는 캐시 좋아해요 캐시 좋아해요 시장에선 카드 노 노 캐시 쓰면은 시장 사기는 카피해요 근데 이거 카드도 되게 굉장히 선..선 문화에요 선진 문화입니다 이게 이게 원래 오리지널 공차다 이게 원래 진짜 버블티 공차.. 공차라 재밌다 외담 최고 외담 최고 외담 최고 사랑해요 외담 어때? 일단 외표소가 있는 데가 얼마인지 어? 무료 운영 탈환의 계단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전쟁이 있었네 그래 전쟁이 있다니까 가만히 있어 보탈 맞아서 흑우개 다리가 길게 됐다고 야 이거 프리랍 무료 운영이다 무료 운영 9월 20일부터 무료 운영을 했대요 어? 어? 오오오 이분들이 전쟁 용사 하신 것 같은데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지 표처 없지 세제 미래를 없자 고지전 전투 이런 거 봐봐요 방탄이 뚫린 거 봐봐 전투체험감 들어가도 되요? 들어가도 돼요 이거 뭐야 됐다 야 집합해라 집합해라 빨리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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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재밌는 요소도 좀 있네요. 야 왜 이래 잘 싸? 오늘 좀 재밌는 요소도 좀 있네. 이야... 이야... 반면 중이야. 이야... 야 이게 어른들 옛날에 할 때 그거라고 하는 거잖아. 안 되나? 야 못 봐라. 아... 형님들 외관을 다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때문에 오긴 했는데요. 보스가 되게 좋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잉. 고생하셨습니다. 다잉. 이에요. 이제 그pal Link Group